어 깜짝 놀랐어. 지금 조심해. 조심해. 재석이 형군요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빨라. 이렇게 해야 되나. 어 힘들어. 어. 아이고. 자. 없어. 없어. 엄마 것도 없어. 나 여자한테 뜯겼어. 야 너는 여기 왜 오냐. 엄마 것도 없어. 야 너는. 야 너 안 불렀어. 야 너 여기 누가. 민호야 일단. 야 너는 왜 나중에 나타나. 야 너는 왜 나중에 나타나. 선생님 아웃이에요. 아웃이야 선생님. 신혜성 아웃. 신혜성 아웃. 신혜성 아웃. 지효씨가 뜯었어요. 지효가. 재석이 형을 뜯은건지. 아니요. 지효. 어떻게 뜯어. 형 친구랑 같이 가셔야죠. 수고하세요. 가서 놀고 있어. 계속 가있어. 야 제가 길 안내한다. 저 따라가. 야 감옥이 어딘데. 강아지 따라가면 감옥이에요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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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